상女시대 15周년 완전體상任歌 룬어 총現景點歌曲 룬어大家光臨認識的哥哥 타게 천노라 상女시대 15周년 約定好야 상節目 10周년에 와서 생일파티를 하면 좋을 것 같아서 14번째 생일을 영광이지 우리가 영광이지 맞아 100번 했는데 근데 유키지에 나갔어 유키지에 나갔어 재석이 형이 있었어 너희 그때 했잖아 유키지 나해 슬픈 일이다 이거 근데 내년에는 15주년이니까 내년에는 더 기념적일 때 2022년 8월에 15주년 때는 멤버들이랑 아는용 님에 꼭 나와볼게 약속 그때는 영철이는 이미 헐리우드 가서 아는용 님 비운 지 꽤 오래됐을 때 유나 호동이도 많이 사랑해도 우리는 내년 8월까지 아프지 말자 TV們,大家听到了吧 也太期待了 룬어還不僅帶來這個好消息 타게在現場 重現少女시대의經典歌曲 아! 유나 런데빌런 누구의 런데빌런 천연시대의 런데빌런 춘다! 이거 이거였어 이거 이거 처리되 interpersonal 현우야? 정답은 완전 똑같네 똑같지 우리 결의가 깜짝 놀랄 사실을 알려줬어 정답을 맞추고 나서 나한테 와서 소녀시대야? 아니야, 다른가요? 8대采訪组 정리받도